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것은 좀 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단순하게 지스템에 밀리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 살 생각을 해서 평당 관리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 근데 시장이 밀려서 더 사기에는 두렵다라고 하면은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안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맨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LG 이노텍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LG 이노텍은 오늘 시장이 밀리고 빠지는 와중에도 3%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시장이 빠진다고 여러분들 같이 흔들리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더 사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G 이노텍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달아드리면 저도 추천을 드릴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LG 이노텍 11월 29일부터 맨날 맨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LG 이노텍 29만원 이하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이거는 이런 거를 사셔서 수익적인 부분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종목마다 있겠지만은 편안하게 끌고 가셔야지만 이런 것들로 시장이 빠져도 수익적인 부분이 난다라고 맨날 맨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다 팔고 치워야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차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시면서 선택의 여지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 29만원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은 지금 나는 반을 판다라고 하면은 반 정도는 더 끌고 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눌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반은 더 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2차적인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 종목은 당연히 좋은 건 아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시장이 밀리고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손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드렸고 VIP방에도 똑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LG 이노텍, EM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55%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LG 이노텍 36%, LG 이노텍 39% 수익 인증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를 수 알고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 가격을 사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간적인 부분 이거를 사자마자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종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 사자마자 급등이 나와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그만큼의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좀 떠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구를 하는 거는 무조건 안전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가격적인 부분이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담 팀장님께서 재연장을 했습니다 리치님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리딩을 잘하셔서 제일 긴 걸로 재연장한 거라고 꼭 얘기해 달래요 종목을 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고 시장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대요 이런 식으로 상담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왜 제일 긴 걸로 연장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똑바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DSC 인베스트먼트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안 좋은 장에서 싶어 수익이라니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근데 좋은 종목을 사서 편안하게 내 순서를 기다리면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왜? 종목도 올라 시장도 분석을 못해 단순하게 그냥 빨리 올라가면 좋겠어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주식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써드리는 분석이나 시황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시면은 와 이거 44만원도 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절대로 비싸다라고 생각이 안 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황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시장 분석 다 뜯어드리고 종목들 다 뜯어드리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을 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고 시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대요 근데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거를 아우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린다 왜냐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이 정도의 분석글은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일단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만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지성이고 깡깡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남들을 이겨서 수익을 낸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을 하면서 남의 돈을 뺏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팔고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깡깡이다 라고 하면은 남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시경제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중심을 잡고 내 포지션을 정할 때 쌀 때 사서 비싸질 때를 기다리는 투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VIP분들께 드리는 투자의 전략이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HDC 현대산업 사태인데 다른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적인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를 빌미로 다른 건설사들을 한 번 더 하락을 시켜버렸죠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악재니까 하면 안되겠다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잖아요 저거는 좀 피해야겠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길 수가 있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빠져준다 왜 아파트를 여러분들 이제는 안 지을 거예요? 짓겠죠 공급 확대 정책 방향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건설 경기가 꺾여요? 안 꺾여요 뻔한 시나리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로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위기로 찾아볼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좀 답답해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거래량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어 뭔가 별로 뭐 큰 차이는 없겠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주봉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감소한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아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감소가 돼 있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주봉으로 그러면은 증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어요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라는 말 자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은 팔 사람 다 팔아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팔면 올라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여러분들 버티다가 버티다가 지쳐서 팔아 치우니까 귀신같이 내가 팔면은 오르잖아요 그게 거래량이 바닥이라서 그런 거예요 코스닥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온갖 언론에서 뭐 2030 코인 열풍 주식 열풍 지금까지도 뭐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아니면 경제 주식 코인을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하고 일요일날 보니까 뭐 집사부일체 여기 예능TV에서도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어요 주봉상 딱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보이실 텐데 이들이 비싸게 산 주식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팔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낙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원에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또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고 9천원에 팔려고 했는데도 9천원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또 내려야 되는 거고 아 이거 지친다 지친다 해서 뭐 5천원 4천원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별주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내가 1억만 팔려고 해도 호가 10개씩은 잡아먹으면서 내려서 팔아야 돼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거래량 바닥이 언제냐 거품이 끼기 전을 봐야 돼요 평상시 거래량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17년도 19년도 이때가 평상시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때 17년도 18년도 이게 평상시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봐도 가도한 거래량 폭증 이후에 정상으로 되돌려 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막 영업하려고 뭐 이거 수익 났죠 저기서 샀죠 여러분들 보셨죠 들어오셔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이 정도 분석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항상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은 대부분 개인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에요 즉 바로바로 주가가 움직여야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왜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를 먼저 하잖아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도 빠지면 더 사세요 근데 못 사요 그리고 어 3일 안에 급등 나와요 어 이거 다음 주에 올라갈까요 아니 다음 주에 올라갈 거를 알면은 전 재산을 다 때려놓고 기다리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회사를 다녀요 그냥 다음 주에 올라갈 거 어 저게 다음 주에 올라갈 거 확실하니까 그냥 나는 회사 정리해서 퇴직금 받고 집도 팔고 그냥 일단 다 때려놓고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놓고 아 이거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씨 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 생각을 먼저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순서가 너무나도 잘못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못 잡히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그냥 남 탓하고 시장 탓하고 탓만 하다가 주식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강조를 드리는 게 주식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발씩 천천히 가자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다 근데 솔직히 LG 이노텍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EM텍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12월 12일 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50% 이상이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뭔가를 막 맨날 맨날 하루에 4개 5개씩 막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뭔가 어떻게든 내 계좌의 반전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게 더 저는 더 중요하다 뭐가 맞진 맞나 틀리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더 중시하는 거는 이거를 더 중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석 투자 좋은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LNF 20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세요 지금 뭐 19만4천8백원 이렇게 주가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VIP방에서는 그전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더 샀어요 더 평당관리하면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추천을 드렸을 때 우리는 평당관리를 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스스로가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17,25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이하로는 충분히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 제발 여러분들 사자마자 급등을 바라지 마세요 당연히 급등이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더 계좌가 박살날 수 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릴 건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29일날 기회를 줄 때는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이렇게 강조를 드려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 1일날 기회 줄 때마다 제발 삽시다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못 샀다? 근데 또 항상 이런 분들 지나고 나면은 어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막상 올라오면은 그때서야 지금 사도 되나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좋은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 기회를 줄 때는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같이 밀려서 빠진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평당 관리하셔서 끌고 가면은 수익적인 부분 여유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모르겠어요 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편해요 우리가 VIP방에서는 반 수익 정리를 했어요 이미 상승적인 부분이 이날 나왔을 때 반 수익 정리를 하고 반은 남겨놓은 상태고 이 반을 가지고 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좀 많이 넓히려고 해요 지금 눌렸을 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우리가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그냥 차후에 내버렸다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때 또 확정 수익 지어낼 수도 있는 이런 선택적인 부분 근데 위에서 사신 분들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사신 분들 지금에 대해서 선택폭이 뭐가 있냐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정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나 아 이때 빠졌다가 지금 좀 튕겨서 올라오니까 아 그냥 일단 좀 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계좌의 색깔 자체가 틀리게 시작을 한다 베이스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LG 이노텍을 추천을 드릴 때 삼성전기도 같이 추천을 드려서 쌍으로 다 먹고 나올 거를 생각을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LG 이노텍을 너무 겨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삼성전기를 좀 살짝 놓쳤던 거 그때 당시에 딱 놓고 보면은 11월 29일 이때 이 위치잖아요 아 그때 같이 추천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한테 더 끌고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LLCC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가격 상승 요인보다도 높은 가동률이라든지 제품 믹스 효과로 우호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MLCC 산업의 정점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재고 소진 과정으로 올해에는 MLCC 높은 가동률 그 다음에 수익성은 유지가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반도체 기판 호황 지속은 수익성 기여도 높다 반도체 기판은 글로벌 노트북 시장 확대라든지 올해 DDR5 전환을 감안을 하면은 공급이 수요를 대응하지 못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DDR5 관련해서 좀 숨겨놨던 종목을 VIP방에 마이크로 컨택소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고 심택도 그렇고 더구전자도 그렇고 근데 좀 안 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DDR5 관련해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여러분들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DI라는 종목인데 와 이게 8,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와 이거는 붙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DDR5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싸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싸이가 컴백을 할 때 이 주가도 같이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싸이도 컴백을 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컴백을 안 하지 뭐 이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무튼 뭐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죠 DDR5가 무슨 종목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뭘 자꾸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만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선두 업체인 일본의 EV10 신고는 PC 서버보다 네트워크 시장에 주력을 해서 공급 증가 여력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 5G 폰으로 전환 속에서도 국내 PCB 시장 선두인 삼성전기 LG 이노텍이랑 2위권 업체 간의 낙수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조만간 삼성에서 S22 그러니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카메라를 담당을 하는 게 삼성전기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LG 이노텍이 카메라를 담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이 뭐 라이벌? 라이벌 아닌 라이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 이노텍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삼성전기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기다렸다가 좀 18만원 부근이 깨졌을 때 이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태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한 섹션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여기서 2차적인 섹션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18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적인 매수를 하시고 좀 더 내려왔을 때 뭐 16만원 부근에서는 2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 이거 오늘 조금 빠지니까 여기서 사야지 어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니까 사야지 이러면은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진짜로 골러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혼자서 분명히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은 무조건 디테일이 짱이에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말 얼토당토 안 하는 그냥 저기서 뭐 추천했어요 아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거를 능력도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8619-999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디테일한 시왕 여러분들한테 다 써드리니까 편안하게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